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홍남표 시장님은 어디에 계실까요?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형들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초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?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머니가 어디에 있지?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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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시행을 아저씨가 가지고 있을게 박수 민호 용돈 많이 받았어? 아 저기 있었어 승헌이 없었어 오늘 추석이라서 민호가 특별히 한복을 받았습니다 야야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야 옛날에 내가 다 받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호에게 용돈 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? 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마사 만날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추석 기념으로 저희가 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돈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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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야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위너랑 꼭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큰 자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자 지금까지 황민호 황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한테 줘 좀 이따 줄게 손에 많으니까 꼭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